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직접 찾아온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한 39살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와 심폐소생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